또 왜 이렇게 줘요? 또 왜 이렇게 줘요? 또 왜 이렇게 줘요? 또 왜 이렇게 줘요? 잘 보이시네.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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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라고. 잘 부르치네. 이거 진짜. 김용만. 야, 이거 찢어졌잖아. 잘 부르치네. 찢어졌어, 진짜. 유도한테는 잡히면 끝나요, 끝나. 솜 나오죠. 그러면. 그러면 손씨름 있잖아요. 손씨름 아시죠? 손씨름 이렇게 딱 잡고. 손씨름? 손씨름. 이걸로 한번 손 힘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있죠? 이거, 이거. 이걸로. 이거 유도하는 분들은 엄청 잘하죠? 인디언씨름인가, 이거? 유도하는 분들은 밸런스가 좋아서 그리고 중심 싸움이라서 밀었다 당겼다가 제일 좋은 게. 야, 너 연예인이야. 야, 연예인이 어떻게 잘 알아? 근데 너무 젊잖아. 너무 젊죠. 하여튼 시니어가 해야지. 다치죠? 아니, 근데. 2만기. 잠바 벗으시고. 시름도 악력은 아니지. 시름도 균형은 또. 장난 아니지. 친구들끼리 대결이네. 이거는 중량 차이가 있잖아. 조원이가 저렇게 좋으신데. 여기서 2만기 선수가 정리하시면 뒤에까지 안 갑니다. 알았어.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뭉채 찬다고. 우리가 멤버들이 지금. 예, 예. 여러분, 저 천하장사인데 형이. 여기 이제 힘의 밸런스. 코어의 힘. 친구끼리의 대결입니다. 손 씨름. 시작! 오우! 시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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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마귀야. 왜 이 손목을채기가... 실험하듯이. 형! 우리 밀리면 안 돼, 지금. 일단 2만기 생존. 일단 2만기 생존. 오우!